언젠간 슈퍼 개미! 호우! 오늘 뭐 오게? 바이오? 송군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EM넷 듣잖아 나 꼭 라이브하면 EM넷 어떻게 돼요? EM넷 어떻게 돼요? EM넷 좀 위에서 얘기했거든? 계속 물어보는 거야 들고 있다고 팔면 이야기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? 오늘 팔았네? 오늘 팔았네? 아침에 일어났는데 급등하는 거야 후다닥 급해서 EM넷 까세요 하하하하하 교양 없이 교양이 너무 없다 내가 얘기하고도 까네 깠어 돈 내려왔어 EM넷 얘기를 안 하는 걸로 3% 먹었더라고 그렇게 급등했는데 그 동안 완전히 괴물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전략상 뭐라고 그랬냐면 EM넷은 그냥 뒀다가 한번 푹 하면 그때 까고 빠져나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텔레그램에 빠져나왔을 거다 그리고 어제 또 뭐 사자고 했지 오로라 또 사자고 했지 돈 떨어지더라고 오로라 다시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샀지 또 오르네? 호우 근데 이러면 이거 같이 추리하는데 많이 들고 있거든 지금 다 털리고 있어 거래가 이 정도 털렸으면 다 털렸어 같이 추리하는데 다 털리면 좀 잘 가 근데 또 있어 또 알잖아 오로라 몇 번 수익이었어 때가 와 넷플릭스 수익도 아니야 그거 어제 내가 말했어 바이오 따라 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따라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떨어지잖아 코스다 오늘 0.9% 빠지잖아 하루를 못 가네 추세적으로 못 가 이거 돈의 힘으로 가는 거 못 가 와! 했다가 또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근데 내 주식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좀 오르고 떨어지던지 오른 것도 없는 거 조금 오르고 조금 오르고 다 다 뱉어내네 답답하다 근데 계좌 괜찮을 거 같다 안 괜찮을 거 같아 요새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뭐 종국 오로라 이런 거 뭐 이엔네 한다고 해도 그냥 기퉁이야 오로라는 그래도 뭐 한 우리 중간 보스급이었어 근데 대장급들이 지금 가야 되네 대장급들이 지금 서서히 막 주워하고 있단 말이야 연말까지 대장급들 못 가 지금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하는 사람들 돈 못 벌고 있어 뻔해 그 한 쪽에 뭐 쏘았는데 이제 오로라이까 얻어 걸렸다 운이 좋은 거고 그만큼 운이 좋았던 사람은 그만큼 또 그 배수로 운이 나쁠 때 몸빵했다가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분산해가지고 지금 오로라 이런 거 먹는 거 갖다가 지금 이렇게 착 가라앉는 거 있잖아 썰물이야 펀더멘탈 가치주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그냥 방어하는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현금 좀 보유해 놓고 그리고 좀 재미를 느끼고 이 정도밖에 안 돼 계좌 막 얘 잔잔 잔잔 빠져 이럴 줄 알았어 씁쓸하다 근데 이걸 견뎌야 돼 이러다가 썰물이 들어오잖아 잔잔잔하게 막 썰물이 이제 주포구 비주로 팍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 가는 거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계좌가 버티는 거 계좌가 우리가 꽤 그래도 방어가 꽤 괜찮아 그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오로라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제약조에서 얻어 걸리는 것도 조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그냥 버티는 수준이야 지금 이러면 사실 힘 빠질 수 있거든 야 내가 주식으로 돈 벌려 가는 거지 버틸려고 주식하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 나도 그래 이걸 견뎌야 돼 이걸 재미로 생각해 이걸 견뎌야 돼 그래야 밀물 들어올 때 밀물을 견딘다니까 그때 이제 어 주식 힘들어해서 막 다 도망간 정도 있잖아 이것도 올라올 때 하나도 못 먹고 막 그래 그 나중에 또 올라갈 때 막 바이오 붙어가지고 또 오늘 같은 날 또 몽창 깨지고 막 또 뜨끔한다 이거 몽창 깨지고 막 이런다니까 야 간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재산이나 생각 그리고 그거 있잖아 우리는 그만큼은 벌 거야 연말에 배당 주잖아 그리고 좀 수익 난 거 같다가 내가 오늘 자기한테 괜찮은 투자창 알려줄게 뭔데? 뮤지코인이라고 뮤지코인 이게 뭐냐면 이건 투자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유튜버들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뮤지코인이 뭐냐면 무형 자산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야 뮤지코인은 하나의 거래소인 거지 주식처럼? 어 주식으로 거래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이 저작권 있지 노래 저작권 그거는 리치랑 되게 유사해 알고리즘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돼 비슷해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작곡가야 내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그 저작권을 이렇게 쪼개 회사 집을 쪼개듯이 뭐 천 개 백 개 쪼갤 수 있잖아 500개는 내가 가지고 있고 500개는 IPO를 시키는 거야 뮤지코인에다가 살 사람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모하듯이 주식 공모하듯이 공모를 붙는 거야 자기가 나는 2만 원에 살게요 나는 3만 원에 살게요 근데 그 가격은 뭘로 정해지냐면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그냥 뜬금없이 나는 그 노래 사겠어 예를 들면 이제 3일 뒤에 인섬리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희정의 노래가 입찰 중이야 그게 공모랑 똑같아 그러면 증권사 같은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우르르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 넣으면 그 사람들 많이 몰리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건 약간 경매 방식이야 높게 쌓인 사람부터 착착착착착 낙찰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베이스가 수익률이 있지 저작권이라는 거 자체가 부가가치가 있는 거야 새로 가치를 만들었네 왜냐면 사람들이 쓰잖아 자 아티스트가 가치가 있는 이걸 갖다가 협회를 통해서 아마 거래를 할 거야 신탁 구조일 거야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너 나는 여기다가 하겠어 협회랑 협의해서 하겠지 500 구조가 올라왔어 3,000 구조가 올라왔어 그게 뭐 50% 그럼 그 곡에 대한 들어오는 저작권을 있잖아 쉐어하는 거야 근데 이걸 달달히 줘 왜 월? 월 매당 구조야 괜찮지 근데 수익률이 지금 평균 한 10%가 넘어 그럼 여기서 여기 형들 다 이러거든 깨우뚱하거든 왜 깨우뚱하겠어 너무 많이 주는데 너무 많지 너무 많지 근데 이거를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딱 이해해 이게 만약에 큰 돈은 100억도 받고 있고 1000억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위험 없이 그렇게 10%야 그럼 말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말이 돼 왜냐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딱 생겼어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딱 생겼단 말이야 그럼 아는 사람이 많게 해서 적겠어 적겠지 적겠지 그럼 시장 가치에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버블이 생길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거야 지금은 나중에는 아마 수익률이 이렇게 봐 입찰을 받았어 내가 2만 원에 받았단 말이야 그 10%의 수익을 내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평생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자기한테 팔 수가 있어 내가 2만 원에 받았고 앞으로도 매년 10%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2만 원에 팔겠어? 아니지 더 받고 팔지 더 받고 팔겠지 응 나 얼마에 팔 것 같아 자기한테 4만 원 어 상 줘야 될 것 같은데 4만 원에 팔아도 5%잖아 이 저작권이 더 더 이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자기 사겠어 안 사겠어? 사겠지 그렇지 살 만한 아이템이지 괜찮다 이거 내가 볼 땐 괜찮아 이거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해 줬거든 근데 걔가 설명했을 때는 이거 뭐 이렇지 않을까 까지 생각했어 근데 살상 들어가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아 지금은 좀 수익 나눔 구간이구나 지금은 좀 저렴하게 저작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무형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이구나 할만해 근데 큰 금액 할 수 없어 그냥 재미로 이거를 내가 뭐 해가지고 돈 벌러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이제 플랫폼을 시도해 보는 그 재미가 있잖아 그래서 나 캐시증 100만 원 책정했어 아 진짜? 어 좀 줄게 자기 해가지고 유저 간 거래도 아직은 거기 적어 근데 여기가 이제 이 핵심은 이제 시작이잖아 나는 여기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어 아 이거 왜냐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 이제 다 거래가 돼 지금 막 별의별 걸 다 예전에 우리 대출 채권도 해서 막 거래하고 막 그러다가 막 상각하고 이제 벙크 정급본도 다 이런 시스템 다 있었어 근데 이제 무형 자산도 이제 되는 거야 나중에 영화도 막 이렇게 쪼개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실행시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 진짜 뛰어나다 보면 내가 몇 가지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좀 보여 근데 우런 시스템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타트 했다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투자 값어치가 있어 큰 금액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노래 나오는 거에 그 양이 있는데 그래서 너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인썸니아 입찰을 할 건데 형들은 하지마 입찰을 할 거야 나는 이 노래를 내가 좋아해 희성애 인썸니아 아니냐 다른 노래냐 인썸니아 같은데 희성애 부른 노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 노래를 부를 거다 원곡자가 또 있던 엄청 유명한 곡이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넣을 만해 잊혀지는 노래 있잖아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노래 명곡이 아닌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나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땅 투자 리치랑 똑같아 내가 리치 땅 투자는 뭐라고? 차액 지대론이라고 했잖아 그거를 많이 이용하면 그 리치의 까부치 올라가는 거야 수익률도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만약에 리치 상품에 거기가 막 번성하고 거기에 막 GTX 깔리고 깔리면 올라간단 말이야 값어치 올라가면서 내가 어떤 노래에 딱 넣었어 그 노래가 조커 어디에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대박 더 커지겠지 근데 잊혀질 수도 있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노래는 된다 안 됐다 나는 YG 노래 있으면 막 사고 싶어 난 알아요?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명곡들 있잖아 마이클 잭슨 사실은 돈 안 물려줘도 그 노래 앞으로 200년 뒤에도 그 노래 나올 거 아니야 또 영화에서 어디서 또 나오고 하면 또 대박 또 나와가지고 마이클 잭슨 노래 뭐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노래 나오면은 사솔만 하다 이거 까부치가 있다 난 뭐 왕창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코인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 해놓는 거지 간단해 구조 간단해 아티스트가 얻는 게 뭔지? 아티스트가 얻는 거는 리치랑 똑같아 자 다 아티스트는 내가 100%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뭐 질문 좋았어 이런 거 막 물어봐 줘 100% 다 가지고 있어 50%를 IPO를 딱 해버려 노래가 앞으로가 사장될 리스크가 있잖아 상관없이 나는 현금을 미리 땡기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크게 커지면은 그거지만 그럴 때도 먼저 현금을 땡기는 거 아니야 그럼 노래를 내가 막 썼어 만들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아티스트가 내가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앞으로 한 10년 더 살 거 같은데 빨리 현금을 받아 가지고 페라리 사고 싶단 말이야 당길 수 있지 자본 조달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거 갖고 페라리 딱 사 촤악 고속도를 다니면서 또 영감을 받아 가지고 더 좋은 곡을 또 내 쓸 수 있는 예술이 또 하는 거야 그거잖아 리츄도 그거잖아 공모해 가지고 자금 받아 가지고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운영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수익이 괜찮다 안정적인 거는 경쟁도 치열하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투자에 재능이 필요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소액은 할만하다 오늘 뭐 오로라 먹었다 천만 원치 샀다가 200만 원 먹었다 그럼 한 50만 원은 사볼만 하지 않냐 근데 언제는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야? 어 현금화는 할 수 있어 시장성은 있어 내놓으면 돼 근데 안 사가면 못 팔겠지 근데 만약에 그 수익률이 나오면 팔면은 바보지 그걸 왜 팔아 계속 들고 있어야지 계속 들고 있으면 되지 응 이런 거는 대박인데 그거 있잖아 벚꽃놀이 앞으로 계속 벚꽃 필 거 아니야 응 필 때마다 듣겠지 듣겠지 응 근데 안 내놓겠지 그거는 근데 괜찮은 노래들이 꽤 있어 할만해 자기 해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경매 나오는 것 중에서 괜찮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코인씩 사봐 한 코인씩 음악 좀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음악 좀 감각이 있어야지 난 없는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100만 원씩 사볼게 여기 형들은 이 정도 얘기 쓰면 다 알아들어 소액으로 재미로 하는 거야 이거는 집 팔아서 살 수도 없어 거래가 안 돼 그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고 소유의 즐거움 같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공유한다는 산술적으로 형들 다 계산해 보면 수익률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난 그거 작아서 안 하려네요 금수제? 근데 그걸 알아보는 게 좋잖아 이런 게 있다는 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그게 또 중요하잖아 이거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곡을 갖다가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면 꽤 괜찮겠다 미국엔 이런 게 없어? 나는 모르겠어 난 못 봤어 난 사실 이거 처음 봤고 그리고 이게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거든 아티스트의 그 협회 있고 그리고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해 플랫폼 비즈니스잖아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장악했다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지 거기다 사람들이 여기다가 코인 쌓아 놓잖아 예금 넣어 놓잖아 그것도 회사한테는 엄청 좋은 거지 나는 이 회사를 사실 좀 사고 싶더라고 아마 VCE에서 또 자금 또 받았을 거야 근데 또 추가로 또 유출 필요하면 제가 좀 힘 좀 써볼 수 있어 상장 가능하지 이것도 좋은 게 거래가 많이 되잖아 그러면 매출액이 커지잖아 실제 이익은 커도 상당하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야 그럼 여기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또 더 많지 HNX, Box, Mellow 뭐 있잖아 연결시킬 때 많지 그리고 크면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데도 많겠지 대기업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가져와 엄청 네이버랑 연결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좋겠지 좋다 재밌을 것 같네 재밌을 것 같지 밥 먹고 백다방에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지 좀 많아지면 영화 한편은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문화로 또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배당금 받아가지고 또 곡 하나 또 사고 하잖아 여러 개를 좀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냥 우리 사이드 뭐 이런 걸로 좀 해보면 괜찮아 재밌어 내가 재밌어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 알게 돼서 나중에 비상장 거래될 때 또 투자해가지고 또 대박 낼 수도 있지 이런 게 진짜 터지면 진짜 지대로 터지지 상장할 때 이런 것들이 백배도 터지고 그래 소액이니까 이건 딸 이름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크면 이거 계속 붙어가지고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하기 괜찮지 너 누구 좋아하니? 일단 출연하고 싶어? 일로 와봐 어울리 좀 자 람쥐 람쥐 다람쥐 오빠가 저작권 선물해줄까? 오빠 들으면 안 돼 오빠들은 십어라는 장을 자기 힘으로 안 벌면은 뭐 없어 딸이니깐 되지 양지 양지 딸한테 뭔가 선물해줄 때 장난감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사라지는 거야 이런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감가 없는 거 이런 거를 해줘야지 땅 주식 채권 뮤지코인 그 광고야 지금? 아 근데 좋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안 줘도 돼 방법이 안 줘 15도 안 받았어 아직 근데 좋아 할만해 응 그리고 물어보고 그래 원래 비자금 쓰려고 그랬는데 들어옴 줄게 알겠어 내가 이상한 거면 하겠냐? 나 진짜 광고 많이 들어와 다 자른 거야 이상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면 나 저거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형들은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나 다 자기들이 보면 알아 이거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야 여기 다 꾼들인데 다 한다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이거 조금조금 사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 내가 우선 해보고 잘 안되면은 방송 접는 걸로 또 àselling 참가자 좀 더 2 2 2 3 3 2 2 2 3